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난 좀 안을 느리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난 좀 안을 느리게 우리 시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서 난 예배하네 우리 시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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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걸어갈 때 미래고 살아갈 때 삶은 내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미래고 살아갈 때 삶은 내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미래고 살아갈 때 삶은 내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시간 더 읽고 왔는데